카카오,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카카오 그룹주가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. 카카오는 오늘 7.5% 오른 8만 1,7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오늘 오전 발표된 2분기 실적은 증권가의 전망에 소폭 하회했지만, 불확실성 해솜 및 카카오의 신사업 비전 제시 등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카카오페이도 증권가의 실적 개선 전망에 잇따르며, 장중 15%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.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도 각각 4.78%, 0.35% 오르는 등 동반 상승했습니다. 한편 지난 2일 기준 카카오 그룹의 시가총액은 연초 대비 45% 감소한 58조 9,9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